으라차차가 찾아간 두 번째 주인공. 10년 차 회사원에서 가족 수산점 사장이 된 임대한 씨. 보통 수산하고 리폼하고요. 그러나 아직은 초보 사장님. 수산 가게를 운영하려 새로운 기술을 터득하려 24시간이 모자라다는데. 좁고 얼음한 공방에서 홀로 일어낸 미래의 구두장인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이번 주에도 기대해 주세요. 으라차차 채널 채널 고정. 으라차의 습니다. 으라차의 수산점을 마 hält학교 때까지 1920 fase mont configured. 으라차의 수살도 차별 포장 mis limpia 연 lớpgy ten